새 장난감이다 누가 메이냐 니가 메이냐 니가 준이냐 처음에는 19분을 하겄두면 똑같이 생겼네 니가 준이냐 니가 메이냐 니가 준이냐 누구냐 응 니가 준이군 오취 이슈쿠 성깔있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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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말아 에잇 응 니가 메이로 왔구나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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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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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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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잇 야잇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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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우 순발력 있네 응 복무하니 보다 빨라 와 에잇 와 유식해 봐라 이거 반응한거 오우 빠르네 코 닦지 말한게 응? 빨라요 준 준 준 준 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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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발톱이 길구나 애들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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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했어? 준이야 에이그 메이 야옹이가 너 잡아 먹으면 어떡할라 그래 피해 줘야지 그러냐 안그러냐 응? 그래요 안그래요 예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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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본인 자리로 돌아가세요. 본인 자리로 돌아가세요. 안녕.